블락비가 랩으로 공격하고 일단 일단 소수한다고 해서 설레가지고 안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애는 건데 진짜 뜻깊은 것 같아요 세일주 언니 화이팅! 그리고 스킬이 야쥬는arle 하이 NZ 러브! 러브! 러블러! 러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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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 안에서 멀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를 너무 봐주시려고 굉장히 고생해서 아침부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뜻깊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거구나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스테이지 러너 팬미팅 너무 즐겁게 한 것 같고요 감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엄청났어요?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저희도 탈환할게요 여러분들 탈환하세요 2015년은 그 앞에 함께 탈환합시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